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학생들이 좀 많은가 보더라고. 안타깝게.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지면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부터 채워보면 마이크로파, 가시광선, X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마이크로파고 B는 화면 표시창에 뜬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액정화면에 어떤 전자기판은 당연히 가시광선이 되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니까. A는 기긋에 해당된다. 틀렸죠. 기억이죠. 그 다음에 B는 니은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고요. 파장은 당연히 마이크로파가 가시광선 보단 길겠죠. 진동수가 작고 맞는 얘기.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사실은. 2번. 2번도 좀 산뜻해요.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쫙 서술해 놓고 있어요.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키고 같은 지점에서는 거리가 같으면 같은 위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경로차가 0이라고 해서 보관 간섭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위상의 경로차 0이면 보관 간섭이 맞겠죠. 그 다음에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상쇄 간섭해. 상쇄 간섭은 노이즈 캔슬링. 소음 제거 이어폰에 활용이 되고 있다.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이게 3점짜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핵 반응 시 완성도 좀 평이하게 나눴어요. 얘는 3 헬륨이 될 거고요. 또 3 헬륨과 3 헬륨이 만나서 맞춰보면 3, 3, 6이죠? 2 있으니까 얘는 4. 2, 2. 그럼 얘도 2가 되겠네요. 4 헬륨이 되겠네. 완성해 놓고 질량 결손에 의해 에너지 방출된다. Y는 4 헬륨이다. 양성자수는 똑같죠. 둘 다 헬륨이니까 양성자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4번. 다음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 그러니까 이중성도 자료해석 문제나 역학과의 통합 유형 조금 여기서 시간을 좀 소비하게 만들 수는 있거든. 운동에너지, 물질 파장, 운동량, 속도, 질량 관계 같은 것들을 표나 그래프로 주고 그런 문제들도 종종 나왔으니까 너무 좀 무난하죠. 이런 문제들조차도 시간이 굉장히 좀 단축되게 만든 시간 한 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1페이지부터 한 3페이지까지의 문항들이 너무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포인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운동량이 크면 파장은 짧아지고요. 당연히 물질파를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는 분해능이 더 뛰어나다. 그런 얘기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죠. 5번. 그러면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주니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에서 D. A는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흡수죠. 그다음에 빛의 파장은 B가 D보다는 당연히 에너지가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은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 이게 약간 좀 신경이 거슬릴 수 있었을 텐데 C에너지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응용을 해보면 B에서 A 빼고 B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D에서 A를 빼고 이만큼이죠. 거기다 B 더해버리면 C가 나오잖아. D에서 A 빼고 B 더하자. 그래서 2.86에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0.97 뺀 다음에 0.66을 더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에서 A 빼가지고 B에서 A A에서 B를 빼죠. A에서 B를 빼가지고 결국 그걸 D에서 또 빼면 되는 거지. 별거 없어요. 0.31이니까 0.31 2.55가 되는 거죠. 단순 산수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힘의 평향도 너무 쉽게 나왔죠. 무게 1N인데 정지니까 실의 장력 1N 그런데 B가 저울을 눌러주는 힘이 2N이라는 얘기는 저울이 B 떠받치는 힘도 2N이니까 B가 위로 받는 힘의 합이 3N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3N인 거죠. 맞고 B가 저울을 저울이 B를 작용 반작용 맞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